평화롭던 대학 캠퍼스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은 60대 전 대학 교수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는 올해 67살에 앤서니 폴리토로 확인됐습니다.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폴리토는 최근까지 무직이었던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범행 이전 네바다 주립대학에 구직을 의뢰했다 채용을 거부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학교 측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총격으로 숨진 3명 모두 학생이 아닌 교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영대학 건물 4층에서 첫 총격을 가했고 이후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총격을 이어가다 출동 직후 위치를 찾아낸 경찰과의 교전 끝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숨진 3명 외에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핸더슨시에 있는 용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운영하던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네바다 대학 경찰 당국은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제와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주내 모든 대학 캠퍼스를 폐쇄하며 다음 주부터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